아, 이거. 우와. 아, 이거. 아, 이거 대박이야. 아, 이거 대박이야. 뭔데, 뭔데? 이건 제가 좀 너무 죄송한데. 아, 뭔데. 여기서 문제는 예원이 씨의 턱은 어딜까요? 턱은 어딜까요? 아, 살이. 이게 돌이 너무 쪄서 코가 이렇게 늘어났어, 연표. 이게 무슨 표정이냐, 표정 한번 해보세요. 카메라에 대게. 하나, 둘, 셋. 손 끝. 약간 입 부풀. 이거 부풀 게 아니라, 살이야, 인마. 이렇게 클로즈어팍이 있어? 누랑이 클로즈어팍 누가 예뻐? 김태희 씨 얼마나 예뻐요, 클로즈어팍을. 이건 제가 선생님한테 선물로 드릴게요. 진짜? 그 정도야? 저기, 걸어가. 아니, 어떡해. 사이즈야, 아이즈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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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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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대박인데? 근데 잠깐. 물어보고 싶은 건 진짜 이거 늘린 것 같은데, 포토샵으로? 네? 네. 왜 저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. 아니, 너희 진짜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네. 네. 아, 너무 아파. 부끄럽다. 제가 많이 들어가세요. 고마워. 네.